그냥 참고하라고 와 알겠어 미나스 안되네 엘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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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쓸어버리겠어 아씨 내가 재석이 형한테 빨리 듣기 싫은 소리만 골라서 잔소리를 이뻐해가지고 술 깨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1등 할 수 있어 야 짜증나지 짜증나지 지금 왜이래 이러지마 아 나도 술 먹고 싶다 갑자기 아 아 통나기는 하나 시켜서 술이나 먹을까 게임 때려치고 나 어디가냐 어 많이 내린다 어? 저쪽에 두 스쿼트 내린다 저쪽에 두 스쿼트 내린다 소포를 저기 뒤에다 떨구고 우리가 여기로 가야되는게 맞나 싶을정도로 아냐 괜찮다 어 무조건 총만 먹어서 아 아 아 오 여기 총 많다 오어라 여기서 총만 주면 안되는데 덕배 엠시 미견네 엠시 미견네 엠시 미견네 방치 간다 오케이 거기 마음대로 털어 어 오케이 레이더 나왔고 어 SKS가 있긴 하네 참고로 여기 SKS 있다 이족기 여기 하나 있고 오케이 SKS 먹었다 과연 엘르신이요 오오 오늘 여기서 안출나는 것 같애 내가 차 챙긴다 오케이 차 나이 소리야 여기 더 차 있고 벚꽃 죽여서 안 먹었네? 어 그 옆에 건물 창고는 안 먹었어 아 그거 안 먹었어 봐봐요 안 넘기앗 가수는 형식이지 아 맞아 큰 창 먹고 있어 외곽으로 돌아야지 C맨 먹었고 반대로 돌아야지 우리는 소민이가 C맨 먹었을까 어헝 앞에 C맨 안 먹었어 여기 AK 있다 인서트 여기 C맨 안 먹었어? 가까운 C맨 그니까 먼 C맨 있잖아 거긴 안 먹었어 여기 C맨이라 그러면 내가 어딘지 지금 나도 정신이 안 나 하여튼 AK 찍어놨으니까 차 있네 여기 괜히 차 가져왔네 저 오른쪽 남쪽 C맨은 내가 먹는다 오케이 아따 이 C맨은 왜 이렇게 뭐지 이게 거기도 멀지 안 나왔어 이번에 여기도 거짓인데 C맨은 C맨은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어디로 가 센터로 가 모르겠어요 형 이동 판단 형이요 변한대로 같이 가야지 근데 우린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네 어 차 있으니까 여기서 차 타고 우리는 가면 돼 자 이동을 할래? 이동하자 차는 있거든? 저쪽으로 가 저 위에 창고나 잠깐 들렀다 가자 위의 창고가 AK AK 내가 찍어놓은 건데 남쪽 위 창고가 가 탈레모탑 안 떼어주는 줄 알고 야속해 할 뻔 했어 가까워서 탈레모탑 프라이판 쏘리 아 뭐야 뭔 소리야 이거 아 현상 콩구리까지만 먹을까 아 저기 빵집 갈래? 저기 위에 어디 위에 서쪽? 옥상에 빵집 있잖아 어 서쪽에 네 어 저쪽으로 가자 빨리 가는게 일인 것 같아요 여기는 난 떠날 준비를 하게 나도 떠나야 할 때인 것 같아 차 어디갔냐 내가 아까 여기다 대놨는데 여기 아닌데 재석이 형이 여기 있네 이게 왜 여기 있냐 우와 이렇게 됐냐 또 차가 왜 타고 온 거야 차를 불러가가지고 탈 수가 없었어 빨리 칠까 봐 내가 외로우면 친구 해줄게 저 위에 창 가자는 얘기지 아니 여기 위에 저기 빵집 가자는 얘기였지 빵집 템이 드랍률이 좋으니까 우리에는 사마틴 쪽으로 가야돼 어차피 지금 엄청나게 동진을 해야돼 나한테 운경 맡기면 이렇게 된다 나이스 어 잠깐만 여기도 카오팔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다 AK있다 여기는 탄? AK탄이 있어? 어 저기 있어 어 저기 있어 어이구야 호라 이판이구나 여기 여기 여기여기여기 형 나 있는데 나 있는데 나이스 가자 야 이런데로 가야되겠네 아니네 아니다 이리로 가자 아이씨 원파는 미인평 여기서 어떻게 쓰니? 야 그 음 딜로 할라고? 어 건방지게 거기다 이렇게 뻘떡 서서 쏘더라 어 둘이 이렇게 여기 서가지고 이렇게 둘이 아이에스 메타? 이게 아이에스 메타야? 어허 아이스크림 차라리 여기를 그냥 통과할건데 어떻게 생각하냐? 어? 해? 죽을 것 같아서 아무리 생각해서 메롱 뭐야? 뭐야? 아 진짜 아 도리가 있지 아이 그건 아니야 빨리 한 놈이라도 그 안으로 들어가 죽진 않아 음 하드탑이다 아닌가? 아니다 오픈하다 아 하드탑이다 아 야 니가 해 그냥 어 오케이 찍어놨어 노란색 차길로 그냥 여기 길 따라서 쭉 가면 돼 차라리 차를 먹고 일로 빨리 와버릴걸 이라는 생각도 드네 오른쪽으로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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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기가 길이 좋아 오케이 아 따가워 쭉가 쭉가 차라리 일로 가자 어차피 매안가지 노란대? 어 노란대 아니면은 아까 비행기가 어떻게 갔지? 비행기하고 상관 없던데? 일단 여기로 가 노란색 찍어놨어 어 뭐야 뭐야 아 그래? 여기부터 타던가 아니다 아니다 여기 원 바뀐 원 바깥치 원 바깥치 원 바깥치 내가 잘못봤어 내가 잘못봤어 여기 내가 찍었어 노란색 여기 도전 준비하시고 없을거야 아마 뒤로 된다 어 그래야지 굿 자 빠른 파밍 카우팔 또 있다 오 나 아니야 나 민입사 있어 민입사 할래 그냥 뭐야? 카우팔이 또 있어 오 단점이다 나 엠퍼 먹는다 오 축하 전설괴물이판 죽게 내가 나 있어 오케이 스카에서 바꾸는거야 스카우팔 스칸나도 이씨 그 유리나 여기서는 파밍이 되네 나름 여기도 시멘트란 말이지 이쪽으로 다 먹었지 오 카우팔 여사지는 홀로 받아요 카우팔이 있다고? 어 있다고 했잖아 카우팔 아아 카우팔 탄 딜 먹어서 어딨지 카우팔이 카우팔 주면은 내가 8배류를 준다 근심이 되어 여기 엠퍼 한 대 더 어 나다 어디 여기 지붕에 물 꼭 드세요 시멘트는 2분 30초 아직 시간 많이 남아 대용량 퀵트로 네가 버린거야? 아니 아니 미니14 버렸지 카우팔으로 갈꺼지 어 카우팔으로 갈꺼야 야 수직그립 수직그립 어 나 필요해 나도 있으면 좋으면 달라고 털자 털어보자 여기 형 저기 저건 먹었어? 야 카우팔이 어딨다고? 프라이팬 여기 시멘트에 시멘트? 어디 1층? 응 1층에서 갔어 아 나 스크스 안쓸래 아 미니14 썼어 저기 내가 버릴거야 대용량 탄창 줄게 어 여기있네 어 야 미니14 나 버렸다 형이 미니14 썼어 대용량 탄창 줄게 아니야 안써 나는 스크스야? 잠깐만 UMP랑 쏠래 지금 프라이팔 먹었어? 어 오케이 아우팔 먹었고 파밍을 여기를 제대로 안하네 여기 누가 오겠냐 스카는 지금 나가주면 어 스카 둘에 엠포 엠포 둘이였어 거기 시멘트에 자 이동을 할까요? 다 털은거 같은데? 아니면 뭐 주고받을거 있어? 5.5mm가 쳐남으면 나 좀 줘 일루와 들어와 어 야 이거 먹고 일단 오우 예쓰 야 30발 야 이거 칙패드있다 오우 쿨러 죄송해요 우리 버릇 원 들어주는 것만 보고 아니야 아니야 이동하면서 못가 워터를 가면 딱 좋기는 할 것 같거든 이래저래 뭐 이렇게 길이 좁아 여기 오른쪽에서 딱딱 야 저거 보고 갈래? 바로 앞인데 가보자 가보면 있겠지 뭐 고루자 먹으면은 누굴 줄까 왠지 고루자가 나올 것 같아 너 먹어 어그 나오면 AUG 나오면 내꺼 차를 오른쪽으로 돌아서 차를 오른쪽으로 돌아서 그렇지 그렇게 돼요 아 왜 이렇게 그래 큰일나 뭐야 뭐야 구경이라도 짠 고정기 M24 어 잠깐만 잠깐만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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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잠깐만 있어 있어봐 나 가렸어 알아 알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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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지금 위치파 여기 어디야 이놈들이 이게 어디야 이놈들이 건드리도 넘어서 양각 잡고 있으니까 빨리 가자 아 그냥 뜯까? M24 있거든 빨리 빨리 M24는 빨리 먹고 M24는 빨리 먹고 M24는 안 먹어? M24는 먹고 먹고 이거 한번 빨리빨리 가자 M24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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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M24 아 뭐야 어 숨어있던거 아니었어? M24 아이씨 아니라니까 잠깐만 형 각 각 나와? M24 어 여기 있구나 M24 타다닥 하고 가자고 타다닥 했는데 M24 와와 뒤에도 있어 뒤에도 뒤에 뒤에 아씨 뭐야 뒤는 뭐야 여기 여기 잠깐만 어디야 뒤가 아니야 뒤에 아니야 뒤에 아니야 뒤에 아니라고 아이씨 뒤에 아니야 저기 위야 아이씨 이거 어떻게 나를 맞았지 M24 가자 이제 그러면 M24 빨리 타 아이씨 아이씨 아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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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비싸네 M24 제일 비싼 M24 인생 내 목숨이랑 바꾼거야 왼쪽 싸울필이 없어 싸울필이 없어 싸워야지 지금은 싸워야지 기왕 이렇게 된거 오오 머리 맞았는데 어 한방에 갔어 아 킬이야? 아냐아냐 기절 기절 맞고 난 떠 기절 맞고 떴어 응 나 도망갔다 도망을 왔다고? 도망을 왔다고? 도망을 왔다고? 진짜 개활개활이네 이거 진짜 개활개활이네 이거 여기 차 탔다 저 차 타고 도망간다 슬타고 도망간다 아이씨 안 죽을 수 있었는데 니가 차 뒤로만 숨어서도 사는거였어 차 돼있었는데 내 화면 지금 보고있죠 내 화면 지금 보고있죠 여기 있었단말이야 여기 그래 어 근데 거기가 너 서있는데가 저기서 옆구리가 보이는 자리였어 나 팔팔 와봐 저거 움직임 아니 새끼들 아우 그래가지고 니가 나 잡겠니 아니 그쪽에 또 뭐가 있어? 아니 또 새끼들 내려왔어 진짜 비싼 애미집 사네 이거 진짜 비싼 애미집 사네 이거 친구랑 바꿨다 애미사네 애미사 일단 졸리로 들어가면은 여기 원 아니거든 응 저 형 거기있으면 맞는다 여기 이제 시멘트로 숨어야돼 아 온다 아씨 형 빨리 일로와 거기서 싸우면은 답없어 일로 안으로와 아니 가고있어 가고있어 아씨 조끼 없나 여기서 이제 우리는 부동산을 해야되는거지요 어 일단은 조끼라도 아 이거 뭐 없다 이런 물 이런 물 빼고는 별로지 아 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랬더니 턱하고 잘렸네 귀에서 쏘는줄 알았어 나는 8배는 적응이 안되어 있어 4배로 쏠걸 저게 능선이다 돌덩어리들을 만들어놨어 저거 사난벌인가 맨날 그래 적 발견 220 220 언덕 넘어있어요 아씨 나왔다 들어갔다 쇼민이가 8배로 보고있지 내가 서포트한 M4랑 8배는 저기 카구팔이네 아니 M24 니가 목숨을 버쳐서 받쳐가지고 아 M24차 M4랑 M24가 낙차가 좀 적은거 같은데 응 M24랑 그 에탑은 낙차가 좀 적다고 하던데 아 잠깐만 아니네 여기가 얼키 여기네 아 노란색 찍어놓은대로 가야되거든 어떡하자 거기로 갈거야 여기로 가지 오른쪽으로 어디 워터 오른쪽 워터 오른쪽 저거 여기 이거? 여기로 가라고? 아니 오른쪽 오른쪽에 있는 어 거기까지 어떻게 가 초기 그래 초기 근데 일단 여기로 가는 길이니까 아 차가 없구나 어 차가 없잖아 야 뒤에 저기 버그이 한대 버그가 어딨어 왼쪽 오른쪽 사면 따라가 올라간다고 어 오른쪽 사면 따라가세요 그게 그거야 어차피 아주 붙어야되는데 그러면은 일단 원에 들어갔고 여기라도 숨어있을래? 아니면 주유소라도? 주유소 지금 목표는 주유소거든 1차적으로는 어차피 지들끼리 싸우라 그러고 1등을 만들어보려고 했어 전체 돋는다 그냥 어차피 도안이면 뭐야 보급은 우리 뒤에 떨어졌어 아씨 관심 없어 역시 보급을 먹으면은 공짜는 없어 여기 안에 있을수도 있다 형 거기에 있을거야 저기한테 가라앉는 창고에 저기 앞에 가라앉는 창고에 안을 열을 시키고 손 없네 와 이거 지랄았네 이거 지키기 더러운데 구조가 좀 틀리네 여기 헬메 여기 헬메 1레벨 헬메 나 있는데 1등 가자 가고싶다 응 아 쉬치말이 오는데 실사로 가기가 싫네 갔다오 빨리 어 저기 차차차 끝장날까봐 갔다올게 305방향의 차 우리쪽 왔냐 지금 한 번 더 주긴 하네 아 근데 내 생각에는 형 우리 여기서 끝날거 같은데 아 차 탔다 차온다 차온다 차가 일로 온다고? 잠깐만 형 나도 싸울 수 있게 비켜봐 어 여길 보던가 해야지 가는데? 어디로 가냐 쏠까? 쏴도 되겠다 터지게 터지게 쏴 갈고 있어 킬 오 잘 쏜다 오자마자 싹 죽이는걸 보네 저거는 혼자 있었어 바로 킬이었는데 어 저거를 나가서 파밍을 하고싶긴 하지만 아이씨 오탄 많아가지고 저건 이런 업적이다 가까운 순환은 내가 잘 썼는데 이 게임이 낙차가 있잖아 너무 어려운거 같아 산두아 어 4명 남았어 우리 되게 괜찮아요 아 딱딱이는 이쪽에서 놨어 이쪽 동산 저 창으로 갈거야 이쪽 동산 여기서 난거 같아 왜 그래 우리도 위치 걸렸고 응 근데 저거를 안죽이면 완전 초불편상황이 되어버리잖아 아까 그 새끼들 아니야?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리플레이 화면을 살펴보면 여기 있구나 우리 빼고 지금 두 스쿼드 이하라고 봐야되거든 그러면은 지금 우리 빼고 3명 남았어 바로 죽었나? 원이 한번 더 하라 아 근데 여기 뚜껑이 있어가지고 이게 안보이네 저놈들이 원이 한번 그래 원이 한번 더 오면 이제 우리의 승리지 2대3인데 그렇지 그렇지 좋아 내려오는 것만 자르면 돼 우리는 우와 도닸네 어 부동산 도닸어 저기 있다 어디에? 215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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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여 지붕 이쪽으로 주유소 앞으로 나가 내 쪽에서 봐야돼 내 쪽에서 봐야돼 오른쪽 오른쪽 발소리 아씨 뭐야 뭔 쪽인데 이렇게 아파 어 나이스 바로 죽었지 형? 나 이거 안으로 들어갈게 지금 살리지마 지금 살리지마 안으로 들어가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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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뒤에 있는데 저기 어 땡큐 안 돼 안 돼 안 돼 이 쪽 온다 왜 왜 왜 소리 안 나 소리 안 나 소리 안 나 소리 안 나는데 왜 그래 밖에서 저기 보인다고 저쪽이 없잖아 저기 나 일로 오고 있다고 나 일로 오고 있다고 오고야 있겠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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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 나 일로 오라니까 이쪽에 있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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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1대1이야 2대1대1이야 2대1대1 그러면은 우리 한 명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자 어 우리 싸우고 있어 지금 너 위치가 지금 뭐 어느걸 누가 이기는게 좋나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어 형식이 정면에 있어요 오케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바리케이트 앞에 내 화면? 약간 오른쪽으로 틀어봐 약간 오른쪽으로 틀어봐 약간 오른쪽으로 틀어봐 화면을 어 저기 저기 어? 빨간색 바리케이트 빨간색 바리케이트 바깥에 탱크? 왼쪽으로 틀어봐야 돼 왼쪽으로 저기 저기 있잖아 보이잖아 지금 나? 내 화면? 어 네 화면 안 보이는데 아 하나 돌 뒤에 돌 뒤에 야 지금 한 쌤꺼 보는거 아니야? 가만있어봐 아니야 니꺼 보는거야 저기 있잖아 저기 있잖아 아 아 있었거든 대가리 보였거든 각복 죽였다 누가 죽는거야 어 저쪽 이제 왼쪽에 있는 놈 죽이면 돼 됐어 형 왼쪽에 있는 놈이 어딨냐 근데 네가 지금 보는 화면에서 약간 오른쪽에 있었던 것 같아 저 돌 아니면 어 이쪽 돌 앞쪽 돌 어 어 저쪽 돌 돌 없어졌지 돌 있는 애는 죽었지 돌 있는 애가 죽은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애가 죽었지 그러니까 오른쪽 있는 애가 응 어 발견 어 저기 저 돌에 있었잖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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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아니지 그렇지 그걸로 잡아야지 어디 지금 지금 145 145 145 아 이거 찬스였는데 아 니가 좋아 어 좋아 야야야 머리 내미지마 아이 왜 거기있냐 왜 뭐 뭐 뭐 얘는 돌을 수가 있거든 아 저기있다 저기있다 가운데 돌 오 나이스 예스 예스 치킨 이야 한쌤 나이스 부동산 못췄다 부동산 못췄어 아우 어? 데스캠 몰라 내가 완전히 나는 잡아주고 그래도 이놈이 형을 보긴 했네 근데 어차피 내가 접근하는 상황이여가지고 야 내 형이 이거 진짜 기가차게 돌았다 나이스 나이스 이게 왜 데스캠이 있었지? 몰라 데스캠이 왜있지 한번 볼까? 야 한쌤 어? 뭐지? 아 내가 죽인놈캠을 보여주나? 뭐지? 아 아까 내가 한번 맞고 다운됐지 그거 보여주나보다 야 한쌤이 영웅이구만 나 죽인 애가 왼쪽에 있었네 왼쪽에 또 있었다고? 헷갈렸어 나 죽인놈이 완전히 열려있었어 나는 난 차 뒤에 있었던거 맞고 아 어쨌든 나이스 재석이 형이 맞았어 재석이 형이 맞고 피하더라고 그리고 나를 쏜거야 재석이 형 품으니까 어쨌든 나이스 좋은 nå이후 고마워요